안녕하세요 오늘은 숨겨진 사찰음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아도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학이론에서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계몽해야 된다 실제로 있잖아요 조선시대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가 큽니다 지금은 머리를 작은 사람들을 선호해요 이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도 다 머리가 작죠 그렇게 머리 크면 우리나라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꿀 수 없는 신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리고 이래요 그래서 머리 크는 것도 놀림감이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키 작은 것도 놀리고 머리 큰 것도 놀리고 그거는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머리 큰 게 귀한 사람입니다 머리 큰 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머리가 크고 안진 키가 큰 사람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회화를 보면 있잖아요 미술 그림들을 보면 거기에서 양반들은 실제로 머리가 좀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손발이 약간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오는데 반해서 손발이 늘씬하고 늘씬하고 키가 크게 나오고 이러면 노복 포스입니다 원래는 노복이에요 노복 하인들 하인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버렸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만들어지는 부처님들을 보면 훨씬 홀쭉해집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퉁퉁하면 사람이 답답해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배 나온 사람이 그 부장님 포스 인격이라 그랬었고 인격이라 그랬었고 그다음에 보약 같은 거 애들을 먹여가지고 살을 찌게 하는 그때 보약 먹고 살 안 빠진 애들은 지금 저주받은 몸이 됐어요 그 보약 먹고 살 안 빠지는 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뭘 먹어도 안 빠집니다 그 이왕 그 이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얼굴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조금씩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뭐 머리가 크고 체질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만 먹어도 살 쭉 쪄요 그럼 왜 코치 아픈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요즘 시대에는 먹을 게 흔하니까 제일 좋은 체질이 뭐냐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그쵸?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조금만 먹어도 막 살 찌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물만 먹는데도 살 쪄요 뭐 이렇게 설마 물만 먹었어? 뭔가 다른 걸 먹겠지 근데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물까지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까지 엄마 부어서 살대요 물만 먹어서 살쪄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노벨상을 100개를 줘도 안 아깝습니다 전 세계 기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프리카나 6.25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살찌는 사람 있나? 없어요 그때 못 먹었지 진짜 물만 먹었어 물만 먹은 결과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지? 부은 뒤에 거기에 영양이 차니까 살이 되는 거예요 영양이 없으면 부었다가 빠지지 부었다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무슨 눈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과 한두 세대만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뚱뚱한 걸 상당히 좋게 보던 관점에서 지금은 그걸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불상도 원래 이렇게 포동포동하잖아요 옛날에 그 포항공대 박의문 씨 책에 보면 동서문화를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양과 서양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와 불교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불교의 부처님은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러고 계신데 절에 가보면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편안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빼자 꼬라가지고 십자가 매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종교의 속성을 얘기해준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도 불상도 살이 쪘다 빠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예술은 시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같이 이렇게 아까 포동포동하게 생기신 그런 모습으로 안착된 건 부처님이 그렇게 포동포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년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인도에서 한 끼 드시는 수행자가 유행 이게 또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2500년 전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서 한 끼 드시고 그렇게 유행을 하면서 걸어다니시면서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살찔 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지금 살찐 부처님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부처님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왜? 부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모델이 돼서 살찐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갑자기 문화가 바뀌면서 살 빠진 게 되고 그래서 요즘 조성하는 부처님들은 특징이 뭐냐면 점점점점 앱입니다 살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살살 말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랑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면 부처님도 바뀌고 우리는 그 바뀐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아 부처님은 참 대단한 분인데 굉장히 호감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생각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두 세대만 하더라도 나훈아 같은 얼굴이 먹어줬던 얼굴이에요 남성스럽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초기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은 꽃미남들이 또 먹어주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꽃미남 요즘 꽃미남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기생오래비 같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 그렇게 동네에서 좀 잘나가고 좀 이쁘고 이렇게 생긴 오빠들이 있으면 꼭 폄하해가지고 제 기생오래비가 저렇게 남자가 곱상하게 생겨서 어따 쓴대? 이렇게 얘기했었어 딱 그랬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만들어진 부처님은 또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점점점점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어차이 불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잘생긴 사람에게 시선이 더 많이 머무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통계도 나와요 통계도 나와요 잘생기고 잘생기고 이쁜 여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잘 안 믿으면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해봐 얼마나 먹히는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진짜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원서판이라고 몸 잘생긴 게 첫째고 그다음에는 온 말 잘하는 거 그다음에는 글 잘 쓰는 거 그다음에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연예인들도 보세요 인물이 일단 되는 사람들이 좋은 CF모라는 거 다 찍습니다 요즘 나오는 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예요 배불뜨기가 그렇게 배가 나온 분이 옷을 벗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그 용기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인물이나 이런 키 요즘은 몸도 보니까 예전에는 얼굴만 봤는데 요즘은 또 몸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중요해지죠 부처님도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문화라는 거는 이게 눈 쌓이듯이 계속 쌓입니다 시루떡 같이 쌓이는 거예요 시루떡 보면 이렇게 쌀 이렇게 한 번 층 만들고 그다음에 팥 넣고 또 쌀 넣고 또 팥 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여러 가지가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쌓여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뭐냐면 무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 무속 무당 무당 생각하시면 돼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죠 그래서 단군 단군이라는 게 최남선설에 의하면 탱그리 그게 무당이에요 중앙아시아의 무당을 나타내는 겁니다 재단의 임금 그다음에 차차웅 뭐 이런 거 예전에 쓰던 왕의 칭호들 자충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게 일종의 무당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경주에 가면 문화엑스포를 해요 거기 상징마크가 화랭입니다 화랑 화랑 화랑이가 경상도 방원으로 무당을 나타내요 무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당적인 게 하나가 있었고 무교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유교입니다 한자문화하고 관계돼서 우리는 원래는 글이 없었으니까 말만 있었지 글이 없었으니까 한문을 빌었어야 되고 그러면 유교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유교문화가 또 한층이 쌓이게 되고 그 뒤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 먼저 들어오는 거는 교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종 그 뒤에 들어오는 거는 선종 불교 중에 선종 그리고 이 위에 신유교라고 하는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 주자학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급다운되는 아 뭐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쫙 듭니다 그런데 이거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에 의해서 계승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섞여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차례 지낸다 이러잖아요 차례라고 말은 쓰지만 그게 차를 중심으로 한 예라는 뜻이거든요 마시는 차 그건 원래는 절에서 지내던 겁니다 절에서 지내는 그러니까 차를 쓰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주례입니다 술을 중심으로 쓰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이런 거 차례상에서 술 올리잖아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절하고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국에 없던 겁니다 절은 유교절이 맞아요 무슨 불교절이 맞아요 이렇게 절이 좀 틀리잖아 하는 게 그리고 산 사람한테는 왼손을 올려요 죽은 사람한테는 오른쪽 뻑글로 해서 반대로 올려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유교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절이 맞는 거예요 인도에서 수입된 겁니다 그게 향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맞잡는 손을 맞잡는 공자상 같은 게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예전에 한나라 때 화상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향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산에 나오는데 그때 중국에서 향을 전해줬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서 방을 붙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중국 문화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향키고 절하는 게 그게 다 인도에서 넘어온 문화예요 그래서 절한다고 해서 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절을 절이라고 절하는 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가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도 하는 거고 예배가 절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집 그게 절이에요 원래는 절이요 교회에서 절할 일은 없잖아 교회에 책상이 있는데 어떻게 절하겠어요 의자에 머리 박쳐서 절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게 다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교 얘기를 하니까 불교 얘기 여기가 불교네 불교 얘기만 하니까 불교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저리에 산에 있고 뭐 이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예요 터 그런 게 있겠죠 또 그래서 어디는 명당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명당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느낌상 기분이 좀 좋은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꼭 절에만 안 가도 아파트라도 아파트라도 같은 동일에도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물적으로 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걸 체계화시키는 게 명당론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왕이면 다홍침하라고 절같이 이렇게 신성한 데는 명당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불교하고 이런 문화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에서 오늘날에 기제사 같은 거 많이 지내잖아요 그런 건 유교문화잖아요 또 그렇지만 철에서도 해주잖아요 그건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신도가 원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가 불교고 어디까지가 뭔지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문화는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뭘 알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하나하나 알아라는 뜻이 아니고 섞여 있다라는 거 불교 안에 있으니까 절 안에 있으니까 전부 불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종치는 거, 북치는 거 그게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인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북치고 종치고 이런 것들은 다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풍습에도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보신각 타종 이런 거 지금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종치고 북치고 이래서 성문 시간 시계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성인이고 황제하고 레벨이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황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물들이 기물들이 절 안으로 수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을 장엄하고 제가 입고 있는 장삼도 마찬가지예요 장삼도 이게 원래는 도포 도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중국에 처음에 불교가 들어가실 때 도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그때는 도교가 종교로 채 갖춰지기 전이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교는 이런 거보다 너네보다 더 쎄라고 하니까 장삼 위에 가사를 입는 거예요 너네보다 위에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목민들 옷 이렇게 큰 거고 제갈량의 학창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건데 유생들도 이걸 입습니다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거 도포라고 하는 거예요 도포 그리고 이게 품이 크다 보니까 이거 요즘은 이제 좀 개량이 돼가지고 이게 끈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거는 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품이 좀 크면 헐렁헐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띠를 메요 끈을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술 내려오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신 신 그래서 이걸 띠를 맨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사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숙녀라는 표현은 숙녀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시경 관저편에 나오는 거고 요조 숙녀 군자 호거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다 이게 또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불교하고 관계돼서 이 세상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배워야 아는 지식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나오는 대중가요라든지 뭐 요즘 갑자기 월드스타로 비상한 싸이 같은 경우 보면 재밌죠 그냥 그걸 뭐 배워야 알겠어요 그냥 보다 보면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그게 재밌으니까 듣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서 그 뜻이 뭘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그렇지만 조금 고급 문화는 배워야 돼요 기본을 배워야 돼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미술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쁜데? 이러면 일반 미술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품으로 돼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림, 유명한 사람의 누구의 그림, 고의 그림 이런 거 보면 저게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제대로 한 번 그게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잘 못하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재밌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히트를 치는 대중가요래도 몇 달 이상 가기 힘듭니다 오늘날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몇백 년을 가는 겁니다 싸이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어도 이게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차르트는 수백 년을 해먹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기에는 뭔가 고등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체계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이제 뭐 공리주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배워서 안목을 가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질적 공리주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불교 문화, 불교 미술, 사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교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 우주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당군신화에 보면 태백산 신단수로 환웅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태백산이 그게 우주산입니다 우주의 중심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산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태백산이요 이 태백산이 조정래의 태백산맥같이 그 태백산맥이 아닙니다 그 산이 아닙니다 이름이 먼저 있는 이건 상상의 산이에요 상상의 산 상상의 산 그런데 이게 유명하니까 나중에 실제 어떤 지형의 이름으로 붙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똑같은 산이 뭘로 나오냐면 올림프스 산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게 무슨 카메라 이름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화성의 올림프스 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쪽에도 올림프스 산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 산은 아니고 나중에 이름이 붙어 이 이름이 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중국에도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그걸 골륜산이라고 합니다 골륜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쪽에는 골륜산이 있고 동쪽에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산이냐면 태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겁나게 높은 줄 아는데 가보면 낮습니다 1500m 조금 넘습니다 뭐 별로예요 1500m 정도면 그리 높은 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리산 이런 데 다녀보시면 1500m 숨 몇 번 쉬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지 뭐 그거 그리고 있어요? 특히 중국까지 딱 넓은 데고 서쪽으로 중국은 서쪽이 지역이 높아요 우리는 동쪽이 시대가 높고 태백산맥 이렇게 쭉 허리로 돼 있잖아요 그쪽이 시대가 높고 중국은 반대입니다 서쪽 지역이 높아요 서쪽 지역이 티베트 뭐 이런 히말라 이런 거 생각해봐 그쪽이 높게 생겼지 그래서 그쪽 산들은 대부분 4000m 3000m 4000m 5000m 이렇게 되는 걸 비교하면 1500m는 이거는 애요 급도 안 돼 그런데 태산이 굉장히 높다라는 명성을 떨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평지에서 갑자기 올라가요 산동 반도에는 산이 없습니다 여기 산동에 있는데 태행산맥 동쪽이라 산동이거든요 거기에 태산만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월정산에 있는 산을 오대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은 그 산이 1560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1540m가 되고 태산이 그런데 그 오대산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산인 줄 압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쪽은 강원도래가지고 대관령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시작이 700m, 800m, 900m에서 시작해요 그냥 사람이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1500m라도 800m에 시작하면 1500m라고 해봐야 800m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다고 생각해요 그 전체가 그렇다니까 평창 쪽은 전체가 그래요 평창이 또 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또 그러니까 높은 줄을 몰라요 산이 산이 높은 줄을 여기는 평지에 시작하니까 쑥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신령한 산이에요 신령한 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갑자기 1500m짜리가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신령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황제가 하늘의 봉선이라는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다 태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런 걸 보고 우주산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중심산 우주의 중심 우주의 배꼽 산은 산인데 우주의 배꼽 배꼽이라는 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배꼽을 이렇게 보세요 그게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배꼽이 또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상적으로는 중앙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서로 재볼 때 이렇게 막 올리고 이렇게 바지는 올리지만 배꼽으로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꼽으로 재면 이게 변칙을 못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주산이라고 우주의 중앙 우주의 중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앙 구경산을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 수미산 이 수미산 위에 수미산 위에 신들이 살아요 마치 올림프스 산에 신들이 사는 것처럼 올림프스 산에 신들이 사는 것처럼 올림프스 산에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벼락신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들이 살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 위에 33의 신들이 삽니다 33종류의 신들이 이 신들의 리더가 대장이 제석천입니다 인드라신, 제석천, 이게 벼락신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에 사천왕이 살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죠? 왜 이 얘기를 할까? 그리고 수미산은 모양을 제가 산 모양으로 그려서 그러는데 원래 구사론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각형이래요 산이 정육면체, 정육면체 세상에 정육면체 산이 있을까요? 그런 산도 있을까? 우주를 다 뒤져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그런데 정상적으로 풍화작용이 있고 공기가 있으면 정사각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쓸려나가게 마련이지요 무언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겠지 왜 정사각형 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이건 상상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더 신령스럽지 신령한 산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각형 산? 일반 있는 산하고 똑같으면 신이 살 필요가 왜 거기 신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판판해야 신들이 여기 살 거 아니요 신들이 살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맨 위에는 제석천이 사는 여기를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에 사천왕이 네 군데 사는데 이걸 사왕천이라고 그래요 사천왕이 사는 곳 이 사왕천이 사는데 밖으로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펼쳐진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건 신화입니다 인도 신화 불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인도에 원래부터 있던 신화예요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 그게 이겁니다 이건 위에서 본 거고 이건 옆에서 본 거고 도리천 혹시 도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리한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은 그 표현을 안 써요 도리가 전부 도리하겠다 이렇게 마치 일본 말 같아가지고 갑자기 이 말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쓰메끼리 이런 거 없어질 때 막 이게 없어졌어요 싹쓸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거 전부 다 뭐 이런 뜻 그럼 올인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라 인도 말입니다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사라지게 됐는데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너무 이렇게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안 없애도 될 만한 것 같이 이렇게 다 비슷하면 다 없어졌어요 급속도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닭광 닭광 닭광이 원래 닭광을 만든 스님 이름이 닭광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게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사람 이름을 딴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단무지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만든 사람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파스테르 파스테르 그걸 발견해낸 사람 이름을 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번역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단무지나 노란무가 그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닭광은 닭광입니다 닭광은 닭광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거는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포드 자동차 포드가 만들었으니까 포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자격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슷하면 무조건 다 바꿔 무조건 다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스님 이름입니다 원래는 스님 이름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도에서 이 3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신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천 그러면 33명의 신들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까지 말이 들어와가지고 돌이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다 이런 뜻으로 그런 식 불교 표현들이 많이 있죠 건달도 그렇고 건달도 원래 불교에서 향 냄새만 맡으면서 사는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음악 신입니다 천사 같은 일 안 하고 좋은 향기만 맡으면서 사는 게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배짱이 생각하시면 돼 즐겁게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을 건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 가는 거예요 말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리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사리판? 아사리판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리판 아사리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싸움판 혼란스러움 뭐 이런 거 야단법석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아사리라고 하는 건 큰 스님입니다 인도에서 큰 스님입니다 지금도 씁니다 불교에서 교수 아사리, 전개 아사리, 갈마 아사리 수계할 때 수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그 수계할 때 하는 그 스님을 아사리라고 해요 큰 스님들 큰 스님을 아사리라고 해요 아사리 둘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둘이서 막 논쟁이 붙으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흥미진진하지 그래서 그걸 아사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지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정직간 정직간 부엌 부엌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게 절에서 예전에 인도 절에서 절에서 밥을 탁발을 해가지고 바로에다가 밥을 얻어와서 그걸 데쳐먹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라고 그게 그러니까 간이 부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부엌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경상도 방원의 부엌을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다른 얘기들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알고 나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천왕 사천왕 뭐 요즘도 젊은 애들이 많이 써요 뭐 4명 이렇게 있으면 사천왕 하기사 뭐 요즘은 F4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사천왕이라고 했었고 그죠? 지금도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 수미사는 성역이에요 성역 신들이 사는 데니까 일반인이 범접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범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또 물이 흘러가요 동그랗게 바다가 있어 바다가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날 한국 사찰들이 이 수미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에 가면 큰 절에 조그만 절 말고 조그만 절은 이런 게 없고 큰 절에 가면 물을 건너갑니다 다리 다리 건너가요 다리 이름이 특별한 일 아니면 해탈교 반야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안에는 해탈의 경계다는 뜻이에요 거의 성역 성역이라는 의미에요 대부분 물을 건너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차 타고 가면 뭐 다리 건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물을 건너 물을 건너면 이 수미산 맨 밑에서 뭘 만나냐면 일주문을 만나요 이게 성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둥이 이제 하나인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천항 사천항이 나타나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사천항이 나타나고 그 위에 대웅전이 모셔져 있는 데가 이 수미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 수미산 우주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거는 어차피 전설적인 거잖아요 전설적인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전설이잖아요 맞아요 빠져요 하지만 오늘날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찰 구조에서 사찰 구조에서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어? 당군신화 그거 다 옛날 얘기하니 무슨 뭐 곰이 어떻게 변신을 합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당군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당군신화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환인, 환웅 이런 건 발달한 뜻이에요 원래 태양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환한 것의 원인 환인, 태양 환웅은 그것이 빛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태백산 태백산 그것도 백이 나오잖아요 백이 그 다음에 박달나무 백이민족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다 태양 숭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얀 걸 좋아하는 거 그거는 당군신화부터 소급돼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그리고 당군신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삼위태백을 가지고 삼위태백을 보고 그 다음에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천부인 세 개가 거울, 방울, 칼 이렇게 최남선설은 그렇게 나와요 뭐 아무튼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360가지의 일을 다스리고 삼천의 무리를 가지고 풍백, 우사, 운사를 대동하고 다 삼수예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삼수입니다 그래 맨날 삼세판 어쩌고 어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옛날 게 우리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는 적층되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현재까지도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특징적으로 삼숫자를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거는 삼이라는 숫자를 압도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수미산이라는 게 이런 구조로 생겼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데는 이 수미산에 살지 못해요 이건 신들이 사는 데니까 신들이 사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남선부주 이쪽에 이쪽에 남선부주 우리는 여기 삽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데가 네 군데가 더 있대 이것도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추건장 같은 거 읽을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읽거든요 저래서 추건장 읽을 때 보면 남선부주가 우리 세계니까 우리 세계 안에서 해동 발해만의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주소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 남선부주가 이 남선부주입니다 이 남선부주 역삼각형 같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데가 남선부주예요 또 되게 재밌어 이 동승신주도 있군요 동승신주 여기는 승신이에요 승신 몸이 좋대 몸짱들이 살아 몸짱 얼짱이 사는 데에요 딱 이렇게 승신주 꽃미녀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동승신주 서우아주 여기는 우아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폐 대신에 소를 쓴대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쌀 한 가마가 얼마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화폐로 쓰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주는 이게 굉장히 복지가 잘 된 데를 부끄러주라고 합니다 부끄러주 부끄러주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북유럽 국가 8만 불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독일 이런 나라 알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에 7만 불 8만 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복지 잘 되고 이렇게 살만한데 그게 부끄러주예요 부끄러주 나중에 저 부끄러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장 유명인사가 저래서 유명인사가 누구냐면 나반존자 나반존자 압니까? 독성각 산신각 산신각에 보면 나반존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면 넘어가요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 남선부주는 무슨 뜻이냐면 인도에는 선부나무가 많아 연부나무라고도 하는데 선부나무가 많아 그 선부나무가 많은 주 인도에 가면 인도에 가면 마치 우리나라 소나무 많은 것처럼 그 선부나무가 많아 그래서 그게 많아서 남선부주래 선부나무가 많은 주 대륙 이런 뜻이요 이런 뜻 그리고 저 선부나무 밑에서 또 금이 또 나와요 그거를 연부당금이라고 해요 선부당금 그게 부처님 몸 색깔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평적으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위에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세로로다가 쭉 펼쳐놓으면 도리천은 여기 있고 이게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그 위로도 신들이 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다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나중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이름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수행자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사상팔배 수다원사다 만화 말한 그 다음에 불보살이 되는 거고 일반 제가에는 실온 개론 생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계를 지켜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그 보시라는 거는 일반 제가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계라는 건 내 관리를 잘하고 내 관리 주변 관리 가족들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해서 천상에 태어나서 좋은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해요 딱 봐도 복잡하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굳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범천 제석천하고 범천만 알면 돼요 그게 이제 부처님 좌우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신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 보디가드 같은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 수미산을 상징하였다라고 하는 유물 중에 하나가 이 첨성대 첨성대 하 이 첨성대 별보를 나고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이러한 첨성대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수미산이라고 하는 카일라스산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불러요 카일라스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관계된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